안녕하세요 컴퓨터 재료문자 신성전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의 내용은 그겁니다 저번에 케이스 다나와 인기순위 1위부터 30위까지 제가 살짝 이나마 설명드렸죠 기억나시죠 자 이 화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보내 편으로 수직으로 그래픽을 장착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거와 또 특이한 케이스 몇종을 재미삼아 소개시켜 드릴거구요 그 외에 또 고가의 케이스 3종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미니 케이스 미니 ITX 케이스 매우 작은 케이스도 있죠 그런걸 보여달라는 분도 있었구요 어 뭐 빅타워 케이스만 따로 골라서 보여달라는 분도 있었는데 미니 케이스는 다음번에 따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덤으로 몇몇종류의 빅타워 케이스를 같이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직 그래픽 카드 장착이 가능한 케이스 5종 정도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거구요 그리고 이제 아주 특별한 케이스들 몇종을 재미삼아 보시라고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보고 넘어가셔도 되구요 혹시나 수직으로 그래픽 카드 장착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번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번째 케이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번 시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브라보텍 트레저 X9 920T 타이탄글래스입니다 케이스는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하단에서 기본 팬 3개가 제공이 되구요 요 바람을 끌어당겨서 위로 불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일체형 수냉쿨러 같은거나 아니면 배기형 쿨러 3개를 달아주시면은 아주 원활하게 쿨링이 가능한 케이스구요 전면하고 측면은 둘 다 강화유리로 되어있는데 흡기는 요 틈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단에 기본적으로 쿨러를 장착해주는 겁니다 측면에도 수냉쿨러 장착이 가능한데 여기 장착할 경우 그래픽 카드 장착이 270mm까지밖에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 상단이나 측면이나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라지에트나 팬의 두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 끄트머리에 있는 기본적으로 세로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게 되어있잖아요 요거를 가로로 바꿔주는 수직 라이저 키트를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라이저 케이블을 통해서 장착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요쪽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공간이 제법 유리하고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좀 두텁한 쿨러라도 충분히 장착할 수 있는 케이스로 꽤나 괜찮은 케이스라 생각합니다 가격도 10만원에 채하지 않고요 선정리도 매우 쉬운 편에 속하고 기본 쿨러의 쿨링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40 CFM입니다 ARGB라고 기본적으로 RGB를 지원은 해주지만 색상병은 불가능하고요 강판 두께도 가격과 퀄리티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0.6에서 0.7 평균치 정도는 되죠 그래픽 카드 다만 우리가 지금 수직으로 세울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인 세로로 장착할 때 그래픽 카드 전원이 유리에 간섭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사도 괜찮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으로 표기됐습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표기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아시죠? 이게 프랙탈 디자인 메쉬파이 S2 제품입니다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죠 가격은 제법 비슷합니다 22만원 23만원 정도 해요 미들타워 사이즈고요 기본 펜 같은 경우에는 세 개를 주고요 이게 쿨링이 꽤나 좋은 펴입니다 52 CFM이에요 전면은 메쉬고 측면은 유리해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픽 카드는 440mm까지 아주 긴 것까지 다 장착이 가능하고요 특히 상단에 수냉쿨러를 편안하게 달 수 있도록 이렇게 홀을 잘 만들어 뒀어요 이거 분리도 따로 되고요 사멸 상단 전면 둘 다 가능합니다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도 간섭이 충분히 없을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램 박렬판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쿨러 공렘쿨러 달 때도 충분한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185mm를 가지고 있고요 평균 두께는 0.8T로 꽤나 괜찮은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직으로 세웠는 사진을 찾아와서 찍어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폭이 상당히 좀 좁은 편입니다 물론 기가바이트 어로스 익스트림이 꽤나 두꺼운 그래픽 카드에 속하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아무래도 공간이 비교적 좁은 편이라서 그래픽 카드 온도가 다소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세로로 쓸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케이스고요 확장성도 정말 좋고 간판 두께도 적절하니까 옆에 튜닝 효과도 괜찮고요 구매하는 거 생각하셔도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다만 수직으로 세우신다면 크게 추천하기는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이 공간이 좀 좁아서요 이제 세 번째는 쿨라 마스터의 마스터 케이스 H500P 메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H500M RGB가 있고요 메쉬가 있고 따로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큰 차이가 없거든요 제가 둘 다 보여드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스펙을 보면은 동일합니다 전면에 200mm 펜 두 개가 박혀있고요 후면에 140mm 펜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놓으면 RGB 펜이고요 이 위에 놓으면 후면의 펜은 일반 펜입니다 밑에 놓으면 펜 세 개 다 RGB이고요 이거는 전면에 두 개만 RGB이에요 위의 케이스는 전면이 메쉬고 측면이 유리입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장착도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쿨러, 쿨러를 위한 폭도 충분히 넓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드는 두 개까지 장착이 되고요 수냉 쿨러도 3열, 상단, 전면 둘 다 가능하고요 강판 두께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평균 1티에 가까운 강판 두께로 공진움도 매우 적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거 조립해 본 적이 있어요 강판 두께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품질 자체도 괜찮아요 이게 케이스 자체가 마감이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다만 보시면 배기메시가 좀 좁은 편이에요 상단에 배기메시가 좁고 유선 리모컨을 통해서 RGB 색깔을 변경 가능합니다 보드와 영동해서 쓰셔도 가능하고요 측면에, 뒷면에 선 나와있는 걸 가리기 위한 가리개도 있고요 그래픽 카드 쳐지지 않기 위한 지지대도 포함을 해줍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직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직으로 세울 때는 라이저 카드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상단에 제가 배기가 좀 미흡하다는 거는 상단에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요 측면에 이 배기홀로만 배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전면에 아주 큰 200mm 풍량도 좋은 펜이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메쉬인데다가 여기서 많은 바람이 들어가도 아쉽게도 상단에서는 크게 빠져나가기가 조금 힘든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쿨링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쿨링 자체는 웬만한 케이스보다는 좋은 편이지만 상단이 조금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스펙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어떤 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면에 다르면 전면이죠 전면이 유리로 보이죠 지금 유리 메쉬 갈아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원하는 걸로 쿨링이 좀 더 원한다면 메쉬로 타시면 되고요 나는 디자인 쪽이 원한다고 하면 강화유리로 갈아 끼우시면 됩니다 아까 뒤에 선정리 홀에 가림막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림막이 있습니다 선정리 대충 구겨박아도 상당히 이뻐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단 마찬가지로 이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기는 이 측면에서만 이루어지겠죠 이거는 후면 펜도 RGB 펜입니다 그 점이 달라요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흡사한 케이스입니다 요 케이스와 요 케이스가요 크게 다르잖아요 구조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케이스 두 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 메쉬 제품을 산다고 하면은 꽤나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여요 음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너무 비싼 케이스만 봤잖아요 아 네 번째 좀 저렴한 케이스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려 4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색으로 칠해줬어요 이거는 수직을 세울 수 있는 케이스 중에서 거의 가장 저렴한 편이라서 강조를 해뒀습니다 저렴하게 맞추실 분들은 사시면 됩니다 근데 케이스 구조를 보시면 알지만 어 여기 아클리판이 있죠 여판 여판과 그래픽카드의 틈이 거의 1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흡기가 당연히 미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께가 두꺼운 종류의 그래픽카드는 장착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깝게 붙게 되면서 사양이 좀 낮고 두께가 얇은 그래픽카드 사용하실 때만 이 케이스를 추천드립니다 전면 메쉬고요 기본적으로 세 개의 펜을 동봉해줍니다 화이트 LED가 들어오는 제품이고요 상단도 메쉬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단에 배기펜을 달면은 꽤나 쿨링 자체는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게 스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행 장착이 2열 전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단에 장착이 힘들어요 틈이 좁기 때문에 라제이터가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400mm까지 충분히 장착이 가능하고요 공랭 쿨러 웬만한 거 다 장착되니까 공랭 쿨러로 사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또 장점이 하나가 가격대에 비교해서 4만원짜리 가격인데 0.6에서 0.7T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판이 그래서 꽤나 품질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4만원짜리 치고는 정말 괜찮은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요 놈도 그래픽카드 폭이 넓은 그래픽카드를 세로로 장착하면은 전원 쪽에 간섭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어 이거 밑에 거 잘못 찍힌 것 같은데 어 이거 제가 내용 수정할게요 딴 거 잘못 커버해간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며 얘가 기본적으로 하단에 그거 지원해줘요 제가 지금 사진을 날렸는데 하단에 보시면은 보이시죠 라이저 카드 지지대를 지원해줍니다 그것도 장점이에요 라이저 카드 지지대 제공 네 사실 가격이 워낙 좋아서 제가 추천을 드린거지 이 제품이 막 엄청 좋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여유가 되시면 좀 더 고가의 케이스 가는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사마시스템 아시죠? 사마시스템이 참 가성비 좋은 케이스로 유명하죠 사마시스템에서 내놓은 IR5000이라는 케이스입니다 요 케이스도 무늬가 꽤나 많이 들어와요 근데 가격때는 제법은 비싸요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20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빅타워급이에요 그러니까 EATX 메인보드 장착이 가능합니다 기본펜은 4개 제공하고 풍량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화이트 LED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고요 전면이 알루미늄으로 되어있고 측면이 유리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약 350mm 가까이까지는 장착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긴 그래픽 카드가 호프거든요 호프가 330mm니까 현재는 대부분 그래픽 카드 장착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순행 장착 상단 전면 둘 다 가능하고요 3열까지 가능합니다 상단에 280mm 장착 가능하고요 요거는 ODD와 HDD 장착부도 충분히 넉넉하게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6개까지 하드가 장착이 가능하고요 추가 케이스 사용하면 12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강판 두께가 꽤나 두꺼워요 1T에요 1T 공렘 쿨러도 외부한 거 다 기본 장착이 가능하고요 한오킬도 지원을 해줍니다 전면이 도어형이라서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요 전면 흡음제가 달려있어요 닫았을 경우 저소음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만 쿨링이 나빠지겠죠 열었을 수 있는 경우 소음이 다소 올라가겠지만 쿨링은 꽤나 좋아집니다 웃기게도 후방에 선 꼽는 데 용야라고 아이오 백라이트를 지원해주고요 펜허브도 기본적으로 지원해줍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이오 백라이트입니다 여기 알죠? 그래픽카드 뒤에 포트 쭉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잘 보여요 도어 방식으로 되어있고요 문펜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줍니다 4개, 전면에 3개, 후면에 1, 먼지가리게는 웬만한 캐슨 다 했으니까 딱히 강조하지 않을게요 측면에 어로스 익스트림을 달았을 경우입니다 폭이 보시다시피 T400보다는 조금 있는 편인데 메시파이와 비슷한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두꺼운 그래픽카드 달 경우 흡기가 그래픽카드에서 흡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여기 좀 달게 되어있는데 여기 그래도 한 1.5cm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좀 폭이 얇은 그래픽카드 쓰실 때 요거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세요 일반적인 빅타워 케이스로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리안리 011라든지 다이나미 요것도 꽤나 인기 있는 케이스죠 괜찮은 케이스고요 간판 두께도 두껍고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메시파이, R6도 있고요 요것도 수직 정책에 관합니다 리안리 케이스라든지 안텍 P110이라든지 알파 330도 나름 괜찮고요 P110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써몰테이크 P3는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 하여튼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케이스 검색하실 때 수직이라고 치시면 인기순위들이 쭉 나오니까 그거 보고 스펙트 한번 확인하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수직 장착 케이스는 여기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고가의 케이스를 또 따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고가의 케이스 추천은 음... 사실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프렉탈 디자인 메시파이 S2입니다 블랙 화이트요 요 제품이 20만원대로 상당히 고가에 속하는데요 확장성이 매우 좋은 편인 거예요 특히 일체형 순행 짭순행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장착이 정말 편해요 3열, 2열 넓이가 넓든 좁든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근데다가 선정리 자체도 편한 편이고 요기 순행 물통을 장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홀을 다 제공해줘요 그래서 커스텀 순행으로 만들기에도 이 케이스는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파워 하단 가림막도 탈착이 가능해서 전면에 3열을 달 수가 있고요 파워 폭도 크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판 두께도 기본적으로 좀 나가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20만원대긴 하나 충분히 그 정도 가격대를 하는 고가의 케이스로 괜찮은 케이스라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따로 다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쿨러 마스터 제품 보여드릴게요 아까 봤는 제품이죠 이 제품 이 제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단 배기가 조금 아쉽다는 얘기가 있지만 워낙 전면 흡기가 강력하기 때문에 상단 배기 후면 배기로 충분히 바람을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쿨링 성능 자체는 중상위급 혹은 상위급에 속합니다 근데다가 충분한 선정리 홀이 있어서 케이스 조립하기도 편한 편이고요 확장성도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어... 그리고 보시다시피 RGB도 괜찮게 돼 있고요 그 전면에 유리로 좀 더 깔끔한 모양도 보여줄 수 있고요 가격대가 거의 30만건에 속하긴 하지만 사도 크게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마감도 가지고 있는 케이스라서 제가 요 케이스도 딱 또 추천 목록에 넣어놨습니다 앞에 다 설명했는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적당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갈려서 저한테 이딴걸 추천한다니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케이스는 직접 조립한 접이 3번이나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제가 조립한 케이스에서는 거의 탑급으로 조립이 쉽습니다 어... 옆에 선정리 홀이 미친듯이 광활하게 넓습니다 근데다가 어... 어... 옆면 열때 손잡이로 당겨서 그냥 도어 방식을 열게 되었어요 나사를 사용하자니까 어... 튜닝할 때 좀 원활해요 이것저것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좀 편합니다 근데다가 전면이나 상단이나 둘 다 엄청나게 넓은 메시 방식을 선택할까요 어... 커세어 쿨러 짭순행은 다 호환이 됩니다 뭐 115라든지 110이라든지 대부분 제품이 다 호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디스크나 CD롬 베이가 충분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LED 튜닝도 가능하고요 전면 그리고 기분 쿨레 풍련도 괜찮은 편이고요 어... 케이스 내부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제 2CPU 메인보드까지 장착이 가능하더라고요 뭐 추천하진 않지만 이 ATX는 그냥 무난하게 장착될 정도입니다 엔간의 ATX는 작아 보일 정도예요 예... 여튼 이 케이스가 단점은 이제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옆에 철판하고 플라스틱하고 같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삐그덕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가격대에 비해서 강판이 얇아서 공진음이 좀 심한 편입니다 찌그덕찌그덕 소리에 민감하시면 절대 이 케이스 사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가격에 비교해서 마감 퀄리티가 조금 아쉽다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요판이 공면 처리가 됐잖아요 공면이 일정하잖아요 자동차에 단차 있듯이 이 케이스 옆면에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부분에 내가 민감하다 그러면 이 케이스 사시면 안됩니다 다만 이제 커세어 감성을 느끼고 싶고 정말 큰 케이스 확장성이 좋은 케이스를 원한다 그러면 이 케이스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추천 목록에 넣었다기보다 이런 케이스 내가 조립하면 생각보다 괜찮아서 내 취향에 맞아서 넣어둔 거예요 막 이 케이스 무조건 사라 이런건 아니에요 그래서 색칠을 해두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큰 케이스들 아니면 고가의 케이스들 몇종 소개시켜드렸고요 이번에는 웃으면서 봐도 되는 코너입니다 특이한 케이스 추천이에요 한번 봐주세요 이거 진짜 웃으면서 보셔도 됩니다 첫번째건 그나마 이제 좀 팬폼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커세어 옵시디언 1000입니다 이 제품같은 경우에는 강판들께 크기에 비해서는 얇은거에요 이게 1T 정도면 될텐데 크기에 비해서 얇다는게 케이스가 미친듯이 커요 지금 요 작은 팬들이 120mm 팬이라는거 아세요? 딴 애들은 이 팬이 사이즈가 막 이만하게 보이잖아요 케이스 크기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이게 120mm 팬 8개가 박혀있는거에요 후면에도 120mm 팬 2개가 박혀있구요 위에 진짜 광활한 공간이 있어서 보시다시피 샌드위치로 가장 두꺼운 라디를 사용해서 순행을 장착할 수 있구요 전면에도 충분히 4열 라디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커스템 순행에 아주 최적화됐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 단점이 뭐냐면 일반적인 순행, 짭순행이죠 그런거 달면 호스 길이가 짧아서 호환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템 순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케이스 난이도를 상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잡수로는 이 케이스 쓰기가 제대로 원활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특별할거 없잖아 큰 케이스잖아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이 케이스 특이한 점이 이겁니다 하단에 메인보드를 하나 더 장착할 수가 있어요 ITX 메인보드를 하단에 장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ETS 메인보드까지 장착이 가능한거죠 그래서 듀얼 시스템을 구성이 가능합니다 뒤에 후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파워 장착부구요 여기도 파워 장착부 그리고 여기가 ITX보드 백패널 부분이구요 그래픽카드 또 따로 닫을 수 있죠 요 부분에 그리고 여기가 일반 ATX 메인보드 백패널 그리고 이쪽이 그래픽카드 닫는 구간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듀얼 시스템 장착이 가능한거죠 근데 케이스 가격이 자비 같거든요 80만원대에요 이 케이스 사 쓰시는거 뭐 진짜 하드코어 유저들이나 사 쓰시겠지 사실상 아직까지 저도 주문을 받아보지 못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밑에 버전은 받아봤어요 500d 근데 그거는 강판이 너무 얇은거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40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스펙 적어놓는게 의미가 있나 좀 애매하겠지만 적어뒀죠 특이사항에 커맨드 프로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요 옆면도 도어형이라서 열고 닫기 편합니다 얘는 특이하게 또 USB 포트에 RGB가 적용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ATX 보드와 ITX 보드 두개 한꺼번에 장착이 가능하구요 그리고 이제 660 이것도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케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텀이라고 했나? 아텀 쇼 박스 660입니다 이 케이스는 ITX 메인보드를 지원하는 케이스로 ITX와 MATX 두종류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팩카드 같은 경우에는 꽤나 긴 것까지 지원이 돼요 보시다시피 여기 아마 300... 에... 340까지 지원이 되네요 340까지 지원이 되는데 전면에는 200mm 화이트 LED가 있는 쿨러가 적용되어 있고요 후면에는 RGB 120mm 쿨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벌집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전면에 흡기를 하고 후면으로 쏘아준다는 개념으로 되어있는데 상단이나 옆면 측면에 2열 라디에 수냉쿨러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랭쿨러는 높이 얼마까지 못 달거든요 135mm까지 장착이기 때문에 웬만한 공랭쿨러는 장착이 다 안된다고 보셔야 돼요 웬만한 공랭쿨러는 다 안돼요 그래서 일체형 수냉 쓰라고 만들어 놓은 케이스인데 아쉽게도 이 위에 커버 부분이 구멍 뚫렸는게 후면에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고사양으로 맞추기에는 이 케이스를 추천하기에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케이스 자체가 특이하게 생겼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방식으로 쓰시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분홍색이 ITX고 파란색이 MATX입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일반 사이즈가 장착이 가능하고요 케이스 컨셉 자체는 좋은데 고사양 시스템으로 맞추기는 적합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그래도 이쁘긴 하길래 제가 속에 넣어뒀습니다 하드는 두 개까지 장착이 가능하네요 저 케이스가 빼먹을 뻔했는데 파워 길이 장착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파워 중에 용량이 큰 파워라든지 아니면은 앞에 컴퓨터 끼워서 쓰는 파워 있잖아요 모듈러 파워 이런 것들 엔간한 건 다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라든지 이런 일반 파워들 있죠 그런 파워 같은 것은 장착이 되는데 큰 파워 같은 것은 장착이 안되니까 주의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요것도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요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3포트 버전이 있고요 4포트 버전이 있어요 4포트 버전이 신형입니다 이 3포트는 15년대에 나온 구형인데요 이름도 좀 어려워요 디쿨 건데 트리스텔라인가 트리스텔라 아닌데 트리스텔라 맞나 트리스텔라 트리스텔라인 것 같네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거 누가 만들었던 거를 그 하여튼 출품했던 거를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개의 원통으로 나눠져 있고요 중간에 케이블이 플랫 케이블 들어가서 연결되게 돼 있는데 여기가 ITX 메인보드 장착 부분일 거예요 요 포트가 요 포트 여기가 파워포트 파워포트 상단이 그래픽 카드와 SSD 포트입니다 요거 보이시죠 장착했는 거 수냉클러 1열라디 수냉클러가 장착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ITX 보드가 장착이 됩니다 위에는 SSD 뭐 세 개까지 장착이 가능하네요 케이스 자체는 매우 독특하게 생겼고 이뻐요 이거 튜닝해서 만들었는 거 한번 봤는데 진짜 이쁩니다 다만 가격이 자비가 없어요 가격이 심각하게 자비가 없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도 원래 한 60만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면은 메쉬로 되어있고요 측면은 철판이고 위쪽은 아크릴로 되어있어요 그래픽 카드 있는 쪽은 그래픽 카드는 꽤나 긴 것까지 다 장착이 되요 1080 뭐 이펜버전 이런 거 다 장착됩니다 2080 이런 거 근데 강판 두께도 이티로 꽤나 두꺼운데 파워 길이 제한되어 있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진짜 특별하고 예 돈 좀 여유되시는 분 그런 분들이 구매하시지 저도 아직까지 주문을 받아본 적 없어요 케이스 구경한 적은 있지만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라고 제가 적어둔 거고요 조립 난이도는 왜 상으로 적어놨냐면은 이거 공간이 매우 좁기 때문에 조립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위에 거보다는 밑에 요놈이 예 트리스텔라가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어찌됐든 난이도 자체가 높아요 보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니안니 일명 달팽이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사실 별로 특별한 장점 없어요 겉모양만 달팽이 모양이 생겼지 케이스 내부 구조는 일반 케이스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전면 메쉬에 이 측면 달팽이 부분도 다 메쉬에요 그래서 쿨링 자체는 꽤나 시원합니다 여기 상단에 요 부분은 이제 cd롬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요게 전원 포트고요 여기에 라인업에 따라서 아니 라인에 따라서 이 달팽이 라인에 따라서 붉은색 led가 들어가 있어요 led가 들어가 있어서 나름 튜닝 효과를 주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것도 가격이 자비가 없습니다 여기 나온지 좀 된 제품이라서 물건 자체가 아마 품절에 가까울 거예요 메쉬메쉬라서 꽤나 쿨링은 잘 되고요 하드는 3개까지 장착이 됩니다 생각외로 공렘쿨러나 어지간한 건 달 수 있어요 뭐 150이라 적겠지만 150 이하인 거 꽤나 많죠 서머렛 거라든지 아니면 절만 9800이라든지 작은 건 달 수 있어요 어 뭐 특징은 특별한 거 밖에 없겠죠 생각보다 쿨링이 좋은 편이고요 달 수 있는 메인보드 아마 제안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MATX였나? 하여튼 저도 요 케이스를 만들어본 적에서 정확히 스펙은 모르겠어요 여튼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 소개만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거 이제 블랙요트라는 거예요 이거 보트 케이스도 꽤나 유명하죠 이거 만져본 사람은 없어도 구경은 다들 해봤을 겁니다 한 번쯤 요거는 전세계 500대 한정품으로 내놓은 거예요 보시다시피 ITX 보드를 사용해야 되고요 파워 같은 경우도 일반 파워를 못 씁니다 SFX라는 일반 파워보다 좀 작은 MATX 파워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 파워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위에 CPU 쿨러도 높은 걸 못 답니다 낮은 걸 다셔야 돼요 하여튼 제약이 정말 많은 케이스예요 하드 같은 경우도 많이 장착이 불가능하고요 다만 생김새는 특이한 게 나죠 인테리어 제품으로 쓰라고 둔 건데 가격대가 또 마찬가지로 자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선전리 공간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조립 난이도 자체가 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RGB가 적용되어서 펜은 없지만 배 자체가 여러 가지 색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드는 두 개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그냥 사실 구매 품목에 넣기에는 애매한 제품이죠 마이크로닉스 324형 커브드 이거 지금 모니터 이름인데 왜 올려놨나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모니터 케이스 일체형입니다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제품을 한번 조립한 적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조립하기는 쉬운 편입니다 근데 그게 제 입장이 쉬운 거지 일반인이 조립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ITX 메인보드를 다질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수냉 쿨러를 제공해줍니다 여기에 딱 맞춰진 쿨러요 거기다가 여기 그래픽카드 할 때는 레퍼런스 방식의 그래픽카드 중에서 이렇게 블러워 방식을 써야 돼요 바람을 안으로 당겨서 밖으로 뿜어내주는 제품이요 이유가 있는데 이 안에 물론 상단에 배기홀이 넉넉하게 뚫려있지만 바로 좌우로 바람 흩어질 경우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펜 모양 말고 블러워 방식이라고 빨아땡겨서 밑으로 불어내주는 방식의 그래픽카드를 장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SSD나 하드 하나씩 장착이 가능하고요 여기 어댑터로 따로 모니터에 전원을 연결하고 여기에는 450W짜리 골드 등급의 파워를 기본 제공해줍니다 이 파워가 CPU나 그래픽카드에 전원을 공급하게 돼요 450W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너무 좋은 CPU나 그래픽카드는 좀 힘들겠죠 대략적에는 i7급에 2080급 정도는 커버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다른 부위가 없기 때문에 딱 그거 맞춰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 정도는 좀 오버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i7에 2070급 꼽아서 사용하시면 선정리 걱정할 필요 없고 깔끔한 일체형은 고사양 PC를 만드실 수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가격이 자비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모니터 스펙 자체가 그리 좋은 편 아니에요 해상도는 좋은데 응답속도가 4M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모니터 스펙 자체는 크게 좋은 편 아닙니다 확실하게 깨끗하게 조립을 할 수 있겠죠 공간도 짧게 차지하고 보시다시피 제약이 정말 많습니다 ITX보드만 장착 가능하고 그래픽카드도 280mm까지만 장착하는 걸 추천드려요 300에 오셨겠지만 짭스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것 자체는 좋지만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머지 하나 안텍 제품인데 이건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이에요 정말 이뻐서 저도 조만간 살려고 계획 중인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같으면 짭스를 닿으면 뽀대가 좀 안 나요 그래서 커스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총알이 부족해서 바로 지리지를 못하겠네요 케이스 자체는 괜찮은 편입니다 가격도 이 정도면 사전권이죠 30만원 중후반대 저 지금 쓰고 있는 건 30만원짜리거든요 30만원 중후반이니까 총알 아껴서 살만합니다 오픈 방식이고요 측면에 유료가 되어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뚫려있어요 그래서 쿨링 자체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먼지에 취약하겠죠 전면에도 3열을 다질 수가 있어요 전면에도 전면에도 3열까지 될 수 있고 상단에도 3열까지 다질 수가 있습니다 수냉 쿨라를 짭스 사용하셔도 돼요 간지가 좀 달라겠지만 공랭도 정말 거대한 것까지 장착할 수 있어요 폭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215mm까지 장착이 가능해요 커스텀 승랭용이라 제가 적어두긴 했지만 공랭을 쓰든 짭스로 쓰든 쿨링 걱정은 없는 케이스입니다 꼭 변신할 듯이 생겼죠 이거 마이 프로... 뭐였더라? 프로젝트 마이였나? 마이 얼굴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보시다시피 정면이든 측면이든 전부 다 꽤나 이쁘게 생겼어요 좀 SF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예 이거 말고도 사실 뭐 책상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 케이스라든지 좀 특이한 제품이 좀 더 있어요 아니면은 슬롯처럼 끼워줄 수 있는 케이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재미삼아 보여드리는 건데 시간이 꽤나 길어졌어요 32분 동안 지금 찍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됐으면 다른 케이스 여러가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X 케이스나 아니면 MATX 케이스 빅타워 케이스 추천받고 싶으신 분들은 3부를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이런 쓸데없는 거 좀 줄이고 딱 괜찮은 케이스 3개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케이스 3개 골라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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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립해 보았던 걸로요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신성적 물러나겠습니다 빠이빠이